필살기를 준비했다는데요 오늘 참 날씨가 덥죠? 아 덥다 아 덥다 아 덥다 난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e 자꾸 나를 자극하지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못는다 넥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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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아무도 소리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화장실 앞에 지나가니까 이런 소리가 나네요 왜 왜 왜 왜 배고파 ,"고래 아 오늘 모셨는데 좀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, 먼저 우리 루안군, 죄송해요, 지난번 방송분의 풀샷 외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의 의도는 아니었고, 본인도 문제나, 그냥, 하나밖에 없는 거 알죠? 빨간불, 루앙 타이트 하나 딱 잡아주세요. 카이하고 랭이 좀 빠져줘요. 딱 걸리지 말고, 하고 싶은 대로 1분 드립니다. 원샷 1분 드립니다, 원샷.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. 준비, 시작! 안녕하세요, 엑소 루앙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박수로 시켜봤거든요. 박수를 듣는 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럼요. 같이 한 번 갈게요. 저는 일단 시우민 씨 같이. 딴 얘기하면 안 되냐고. 무조건 수단을 하면 자기 능력을 보여주겠다. 저희 능력을 보여주세요. 아니, 그런지 딱 하고. 너 혼자 1분 줄게, 하나. 그러면 또 편집돼. 알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비가 내리고, 비가 내리고, 비가 내리고.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번개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돌아가지고. 팍! 그렇지?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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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정리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마이크 부시겠어요? 이렇게 해서 부셔야 돼요. 이렇게 착한 모습은 다 편집해 주세요. 괜히 또 선물 받을 수 있습니까? 형,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형,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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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2. 달라지는 좀 이게 어 utveck 이게 어떻게 해야 돼? 누구 가요 요한이 믿음 5분 chloride 2분 우리가 ㅋㅋㅋㅋ got it 이게 머리가 좋아요. 아 맞아요. 진짜 이겨요. 일단 카드를. 그렇게 하면 되는거에요. 쿰프팬서. 다크서클 무술 유명점. 근데 타워. 네. 몸이 좀 안좋아서 다크서클을 내려놓은거에요 아니면. 아니 제가 타고나요. 타고나요. 아 그렇다면 죄송해요. 오늘 오의 없어지게 employment입니다. 타고 몸 건강입니다. 오의 없어지게 obs. 아 너도 하면서. 오! 한, 둘, 셋. 오윽! 오. 아quoi윽! 아윽! 누구한테 오라고. 참여리, 참여리오라고. water 중에 없리지 송해. 네, 색상가 발 마이크 panda 감동이 없다 감동이. 감동이 표orable 감동이 쾅삼직 지금 찬전이 찬전아 개 engage 이리여라 봐 찬전아 약간 창피했어 누구만 생각하면 장채, 장채가 잘 가야 돼, 수현우 왜 나오는데? 하고 있는 거야? 침천대고! 침천대고! 야, 버리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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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연하고 참여를 더 배워야겠다. 그래. 아직 이 느낌은 안 나온다, 이 느낌. 자, 걸그룹 댄스 춤선생은 우리 수고! 마지막 파트 별종일자 애교! 우리도 어디서 가는 envie? 내 생각엔야! 새하이구 removal工실의 이asty. 나Radio 시ada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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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